아빠가 수박 볼크셀러드 만들어 왔다! 위험에 처한 아기곰과 숲속 동물 친구들 애니멀 컴보니라고? 희귀 동물을 불법 거래하지 초특급 구출 작전 개시 최첨단 장비들 있으니까 나랑 같이 네 아들과 다른 동물들을 도와줘 색다른 슈퍼 히어로의 탄생 네가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 히어로 액션 어드벤처 슈퍼 베어 1월 대개봉 히어로 액션 어드벤처